TNBS로 한번 써줘봐요. 자, 자, 막, 로이. 자, 가, 다, 막, 막, 로이. 막, 막, 로이. 막이 있어요. 자, 막, 옷 입에 걸려있다. 다, 막, 로이. 다, 막, 로이. 오케이, 오케이. 티는. 다, 비. 다, 비. 다, 비, 바. 이거 잡혀 있어요. 다, 비, 바. 다, 비, 바. 다, 비, 바. 다, 비, 바. 종, 로이. 꼴리다. 비, 막. 비, 막. 비, 막. 막, 루이. 오케이, 오케이. 호텔유. 비는 한국 단어 몇 단어 정도 알아요? 몇 단? 단어. 몇 개. 단어 몇 개 정도 알아요? 두. 두. 많이 있어요. 많이, 많이 알아요? 몇 개 정도. 한, 한 5천 개 알아요? 5천 개? 남, 띵? 저도 몰라요. 아, 오케이. 대략.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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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베트남 단어 아마도 500개 알아요. 500. 아마도, 아마도. 그래서, 이거, 그, 단어를, 한국 단어, 한국, 베트남 단어 비슷한 거 많아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거, 이거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음, 쉬운 걸로 먼저 이거부터 가볼게요. 기억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 족, 예를 들어서, 음, 가족, 가구, 아마, 가 자가 들어가는 거는 집, 음, 가수, 가구, 가, 가수. 음악가, 음, 음악가, 음, 음악가, 예를 들어서, 작가, 아니면, 가. 아, 이거는, 아마, 티앵벳으로, 찌아딘 이럴 것 같은데, 찌아딘. 그러면, 이게, 가가, 찌아로 되는 거인데, 이런 단어 아는 거 있어요? 한번 써볼래요? 찌아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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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아 들어가는 거, 찌아딘, 찌아 사용되는 단어. 또 뭐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고, 쟤아는 뭐예요? 쟤아는 가족 안의 사람이에요 아, 가족들, 쟤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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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아는 뭐예요? 남자, 남자, 남자 가족? 남자 가족인데, 가장? 우리 한국어에도 가장 있어요. 가장 가장이라고 해서 가족에서 어른, 어른.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쟤아도 가장이에요? 아,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쟤아 중 하면은, 이건 뭐예요? 쟤아 중, 아, 가족 안의, 가족 안의, 가족 안의, 아버지처럼, 아버지, 아, 아, 아빠, 아, 뭐? 뭐? 아, 쟤아 중, 보, 아버지, 아버지? 아, 네네. 아, 쟤아 중 하면 아버지예요? 보예요? 네네. 맞아요. 아, 근데 이거는, 이것도 가장 같은데? 비슷한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이거 하고 하나만 더 갈게요. 그리고 공부해요. 바다에 대해서. 네. 뭐 있냐면, 가인데, 이거 있어요. 가수.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가수. 가씨. 노래하는 사람. 가곡. 그 다음에, 작곡가. 아니야, 이거. 가, 가무. 이건 좀 이상한데. 음주가. 가.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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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아, 그 정도. 그러면 이거 아마 그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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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가시? 가시야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가수. 가수, 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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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고 해요? 아, 오케이. 가시. 그러면 가 로 시작되는 단어 뭐 있어요? 가수. 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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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가곡. 아, 있어요? 가곡? 가곡. 아, 가곡. 티에잉백 가곡은 오래된 노래. 아, 레레. 가곡.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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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사, 뭐예요? 가사? 가사. 아, 가사는. 노래 가사. 아, 가사는. 노래 가사. 아, 레레. 가사, 로이 바이 헷, 로이 바이 헷, 릴릭, 헷, 릴릭, 알아요 알아요 로이 바이 헷은 그럼 좀 다르네 가 로 시작되는 게 그러면 또 없어요? 노래 뜻하는 거, 헷 뜻하는 거 가 시 가 구 가 수 가 무 그리고 가무? 이거는 가무는 티에 한인데 노래, 헷, 춤 아 네, 노래했구나 춤추는 거, 노래하면서 춤추는 거 네, 춤추는 거, 그 가무 라고 하는데 그것도 티에 있는 게 뭐라고 해요? 뭐 있어요? 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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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통과 통과 이거는 조금 뭔 거 같아요 내시 또는 가시도 돼요 가시도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가시는 노래하는 가수고 가시는 노래하고 춤추는 거 가시해도 돼요? 아 네네 도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도대요 이거 하나 하고 하나만 시간 별로 없어서 하나만 도대체 녹팅한 이 두 바다는 한국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그들은 중요한 무역 노선이다 방어의 전략적 위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해안선에는 고대 요새와 해안 방어 구조물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가에 풍부한 해양 유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녹팅한 이 두 바다는 한국에게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그들은 중요한 무역 노선이자 방어의 전략적 위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는 날에도 해안선에는 고대 요새와 해안 방어 구조물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가에 풍부한 해양 유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녹팅백 Flug군돌보 한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바다의 테스트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 bob지턴에게는 남아있어 특징되는 모든 것을 이승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적 의미가 있는 제공됩니다 그는 내 미래를 제공됩니다 한국 수술의 역사와 공부에 대한 공부의 역사와 인사들을 통해서 관청과 배치 전국의 공부에 대한 공부에 대한 공부와 관청을 뱀 뱀고 라이 물 라 뱀 닌사오 삭 뱀 지산 하이 펑 펑프 하이 펑프 펑프 과다 독트 가하이면 두 바다 네 이 두 바다 이 할 때 까가 이예요 이 이 이는 나이 아 그러면 가하이면 두 바다 는 유망 망라이 의미 의미 력수 의미 가 있습니다 수조항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수올릭수 역사를 통해 수옷 중 중 다 북부 아 중 주앤 각주앤 중 중 북부 묘 각주앤 주앤은 배죠 노선 윈 띵 어 중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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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무역 중 중은 길인데 주앤은 배길 주앤이 배고 중은 길이잖아요 도로 바닷길 바닷길 배가 지나가는 길 우리 배다 요선이자 풍부 중가 미지 젠 럭조 풍투 풍투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풍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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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를 위한 전략으로 사용했습니다 내 나이는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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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찍 와 지찍 지찍 뭐예요 흔적 흔적 지찍 유적 남아있는 거 흔적 빠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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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빠오다이 고 뭐예요 아 고대 요새 요새 빠오다이 고 옛날 옛날 빠오다이 고 빠오다이 고 요새 성 같은 거 지킬 때 쓰는 거 빠오다이 고 마 까 공친 공투 방어 요새 태안 방어 다행 공투하는 공친 덕 군인들 지키는 곳 멘벤 바다 사람들 반고나이 모 라 카이닝 싸우 모 라 카이닝 싸우 그래서 모 열다 주다 라 라 몰라 카이닝 모 라 닌 닌은 뭐에요?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아니요 보는 게 정보 제공 정보 카이닝 영화는 뭐에요? 영화 카이닝 보다 통찰력 모든 것을 보다 싸우삭 대 지산 유산 풍푸 바다 유산 풍부한 하이 하이가 바다죠 해 항하이 해양 항하이 해양의 유산을 보여줍니다 닷국 국가 닷욕 국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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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풍부한 아 네네 당연히 5분 1분 남았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그래요 내일 주말이에요 잘 쉬어요 아 네네 그래요 연락 길고 일.. quite 셋 놈